여러분 오늘 파티 정말 최고죠? 아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네 바로 이분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데뷔할 때부터 다양한 매력에 제가 빠져서 허우적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013년 투애니스 초이스에서 컴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찬란한 젊음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 일곱 명의 썬아이들 무대에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여기가 찍고 있어 4개의 시작 3개의 시작 2개의 시작 1개의 시작 3개의 시작 3개의 시작 그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 나도 다 알아 아무 말도 듣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지금 난 너에게로 갖고 있어 너가 그리 도착해 이렇게 좋네 그 누가 너나 다 아무 사랑 없어 이상한 따위가 함부로 너를 끊지 못하게 그 마음만 지켜 여기서도 놓쳐버리면 후회되니까 돌아가나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걸 여전히 흔들리는 널 보기 안쓰러워 언제까지 난 애틀네 잡히지 않는 내 맘을 알고 있었지마 이번만은 나 변보는 없어 그날 날 이뤄지마 이제 난 믿어볼래 지금 네 맘 모두 지켜줄게 뭐가 그리 복잡해 이렇게 좋네 너와 나둘인 거 하나면 됐잖아 이상한 따위가 함부로 너를 끊지 못하게 그 마음만 지켜 여기서도 놓쳐버리면 후회되니까 불안한답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걸 Oh I'll tell it to you 난 이대로 너를 놓칠 순은 없어 시간이 없어 두렵다면 여긴 내 손을 잡고 이상한 따위가 함부로 너를 끊지 못하게 그 마음만 지켜 여기서도 놓쳐버리면 후회되니까 불안한답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걸 더는 생각하지마 그냥 네 가슴이 시킨대로 더는 고민하지마 모두가 날 가로막아도 지금은 어딜까? 우리 사람 아닐까? 결국 우리는 만나게 될 거란 걸 아니까 나 이대로 너를 끊지 못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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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